전 이 사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와 두 군데의 술집은 수술비와 의료비 지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버클리 법률사무소는 수술비, 의료비 외에 이 사고를 마무리 짓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지불해줬습니다. 교통사고나 어떤 상황에도 전 버클리 법률사무소를 추천합니다. 버클리 합동법률사무소는 대형사고 교통사고 견호사 그룹입니다. 첼리스트 신혜윤씨가 12월 베네핏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베네핏 콘서트는 12월 20일 토요일, Seattle The Chapel at the Good Shepherd Center에서 오후 1시에, 21일 일요일에는 FedAway 코엠TV 공개홀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립니다. 콘서트를 통해서 얻는 모든 기금은 네팔의 재정적으로 힘든 환자들에게 한방 치료를 해주는 무료 클리닉 프로젝트에 기부하게 됩니다.